3. 표 닉스팅 오늘은 독일 휴대형 코팅 두께 측정기 전문 브랜드인 퓨닉스 9500 시리즈의 리뷰와 함께 사용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퓨닉스 9500 제품은 사용자가 전문적으로 코팅의 두께를 측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 또는 관리해야 하는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큐닉스 9500은 소음이 있어도 사용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측정음으로 측정 한계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두운 곳에서 프로브 밑에 부착되어 있는 LED 색깔로 한계값을 벗어났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큐닉스 9500은 IMO PSPC, ISO 및 SSPC PA2 등 페인트 품질검사 방식에 적합한 다양한 국제 표준 규격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큐닉스 9500 휴대용 코팅 두께 측정기는 앵글 케이블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별도의 앵글 프로브를 구매하지 않아도 샘플의 크기가 작거나 좁은 위치에서도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닉스 9500은 측정 후 측정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저장되며 저장된 데이터를 게이지 화면에서 화살표 버튼을 눌러 손쉽게 이동하여 사용자가 보고 싶은 통계 데이터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큐닉스 9500 사용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게이지 뒷면의 배터리 커버 손잡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배터리 커버를 분리합니다. 게이지는 AA 타입의 표준 배터리를 사용하며 배터리 분리시 게이지의 중요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한 백업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넣고 커버를 덮은 후 커버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배터리 커버를 잠급니다. 이제 모듈형 프로브를 게이지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프로브 홀더 앞부분에 화살표 마크와 프로브에 화살표 마크를 맞춰서 밀어 넣으면 프로브와 프로브 홀더가 결합됩니다. 프로브를 분리할 때에는 프로브 바닥면을 안쪽으로 밀러주면 쉽게 홀더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게이지의 홀더 부분에 자물쇠 모양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열림으로 돌려진 상태에서 프로브를 안쪽으로 눌러서 연결하고 완전히 결합이 되었다면 자물쇠 모양의 홀더를 잠금 방향으로 돌려서 분리되지 않도록 잠궈줍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휴닉스 9500을 일체형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와 게이지를 케이블형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게이지 홀더를 자물쇠 열린 방향으로 돌리고 프로브 보조 홀더를 잡아 당겨줍니다. 이제 프로브를 전용 케이블 컨넥터에 연결합니다. 컨넥터를 돌려가며 맞추면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컨넥터를 돌려 프로브와 연결된 케이블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프로브와 게이지를 케이블형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홀더를 열린 방향으로 돌린 상태에서 케이블 컨넥터를 게이지 본체에 연결합니다. 홀더를 잠금 방향으로 돌려 케이블을 고정시킵니다. 이제 영점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게이지의 큐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스 프로브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철판을 측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반복하여 측정해도 괜찮습니다. 겸용 전극을 사용한다면 게이지는 자동으로 비철판에서 영점 조정을 시작합니다. 영점 조정을 위해 비철판을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철판에서의 영점 조정도 완료되었습니다. 튜닉스 9500 도막 게이지는 자동으로 철과 비철을 인식하여 자동 전환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함께 제공되는 표준 필름을 사용하여 철판과 비철판에서의 영점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점 조정 후 표준 필름을 측정했을 때의 측정값이 게이지의 오차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1마이크론의 플러스 3%를 벗어났다면 다시 철판과 비철판에서 영점 조정을 실시합니다. 측정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장의 표준 필름이 제공됩니다. 두 장의 표준 필름은 모두 표준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필름 위에 오차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튜닉스 9500은 영점 교정만으로도 최대 5mm까지 측정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자 교정 역시 가능합니다. 튜닉스 9500은 측정 통계값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측정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통계값은 철비철 구분 없이 자동 계산되어 표시되며 통계값을 지울 때에는 게이지의 전원 버튼을 전원이 꺼지기 전까지 약 1초에서 2초 정도 눌렀다가 떼면 통계값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